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삼석입니다. 2019년 6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월요일 국민권익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과 영암군,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구를 운영합니다. 18일 화요일 국민권익위는 출산 전후에 이사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지급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을 두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출산 후 계속 거주하더라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9일 수요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신고자 보호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 457개 기관의 2018년 공익신고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분석 결과 지난 한 해 총 166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도로교통법 등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많았습니다. 20일 목요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전라권 지역 순회 행정심판을 실시합니다. 21일 금요일 국민권익위는 송파 공영차고지 이전과 헐룽로 개선공사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